혼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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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자리세를 내라고. 이거 뭐야 갑자기. 뭐야. 이거 왜 주는 거야. 영부 말고 돈을 달라고 이 아줌마야. 아줌마 자리세를 내라고.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. 괜찮아. 영부는 왜 줬어. 이건 치우고. 야 꺼져. 볼일 없으니까 꺼지라고. 야 자리세를 안 주냐. 하아. 가만히 있어봐. 니가 약간 지금 뭐 정신이 잃은 것 같은데. 야 고모 어떻게 해. 야 꺼지라고 뒤지기 싫으면. 만만하냐. 아니 자리세를 달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마. 아 꺼지라고. 왜 왜 하고. 야 꺼지라고. 야 야 자리세 같은 거 없으니까. 꺼지 말라고. 꺼져. 야. 꺼져. 뭐 조심해라. 꺼져. 아 그냥 가려고 했다면 안 되겠네 진짜. 그냥 가세요. 어 그래. 야 봤지.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. 어 뭐 있었어? 못 보어. 싫어. 얘 진짜 하려고 그랬음. 내가 싫어요. 가만. 가만히 있어. 아 둘이 이상한데요. 뭐가 이상해. 이거 사내연이에요 아니에요. 온 사내연이야. 쓸데없어. 이거 뭐예요. 아니 그냥 애교 떤 거지. 아니죠. 야 어쨌든 우리 VIP 손이 오면은 확실히 모시자고 알았지. 네 알겠습니다. 자 형님 들어오십니다. 홍고준아. 야 오늘은 좀 제대로 뭐 좀 하자. 아 형님. 아 형님. 열심히 부킹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제대로 좀 해봐. 여자 막내가 가서 부킹 좀 해요 제가 가서. 형님 오늘 제가 확실히 모시겠습니다. 부킹으로 확실하게. 막내 여자 들어왔는데 아주 잘하려고요. 그래. 아이고. 아이고 이쁘다. 아 형님. 아 괜찮다 야. 괜찮죠. 예. 야 이 친구 말고. 예예. 저 친구 괜찮네. 저 친구. 아니 아니. 아 이제 뭐 마인도 하네. 아 이 친구 괜찮네. 센스도 있고 앉으세요. 아니요 형님 죄송한데 그. 규정상 그 웨이터는 그 부킹이 금지됐어요. 아 양세발이. 내가 여기다 팔아준 게 지금 몇 억인데 지금. 어 부킹하려고. 어. 미안하다 제가 앉아라. 어. 일로 앉으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아 처음이에요 이렇게. 괜찮아. 이름이 어떻게 돼요. 오빠만 알아요. 오빠만 안다고. 정말로.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. 야 잘 아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저희 웨이터로만. 아 그러지 그런거지. 내가 또 괜히 오해했잖아. 웨이터 잭슨이라고요. 그래요. 형님 제가 술 한잔 드리겠습니다 형님. 야 또 술 한잔 해야지. 아이 뭐. 우리 양세발이가. 야. 야 이거 뭐야. 아니 뭐야 이런 트릭이 있었네. 야 이거 뭐야 이런 컵이 어딨어. 야. 이런 컵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. 이거 뭐야. 야 야 야 수건 갖고 와라. 아 죄송합니다. 닦아드려야지. 와. 이거 막 얼굴에 다 묻고 지금 막. 어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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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선생님. 너 뭐야. 조이도 양세발이. 너 지금 이거 마음에 들어서 그러지. 네. 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. 나한테 괜히 부킹해주기 싫으니까. 니가 괜히 마음에 들고 사귀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잠깐만. 이게 씨. 마음에 듭니다. Te Everend 번호야. 맘에 들어. 그래? 그럼 내가 이날지로 다시 놀아라? 간다. 야 이 놈수나. 야 너 일어나. 야 너 땜에 VIP 손님 놓쳤잖아. 어? 야 이 옷 벗어. 얘 쫓아 해. 아 정말 입니까? 쫓겨 나!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죄수가 없을 querer 하니까 진짜. 야 너 때문에 VIP 손님 몇억 주는 사람 그냥 뽑겠잖아. 일루와 일와. 야 그리고 니네들 잘 그려 이제 사내원은 아니다 그래 복귀하시려고 자기야 오빠 자기 가만있어 이민간다며 여기로 하 정말 실망이다 솔직히 말해줘 너 나랑 헤어지자고 이유가 뭐야 오빠 뭐? 이거? 뭐 다른 이유는 없는거야? 오빠 키스가 어? 잘 못하는 것 같아? 그래 그래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랄게